전망입니다. 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량 같은 것만 많겠으며 7월 이후 여름 중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랜스군은 월요절에 북상화해 우리나라 쪽으로 애매하시기 때문에 눈덕힘입니다. 참고자로 해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티벳 보기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북쪽의 감소량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여름주의 감소량 이후에 보도자료, 참고자료로 평년에 1.3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상대한 태양의 감소시설을 하는